언니가 한 군데 앉아있을 적에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니는 한 군데 매어 있으면 답답해서 숨 넘어가셔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셔야 되고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올 수 전에 약간 구서수가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몇 월에요? 언니 생일달 생일달과 하반기쯤에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언니는 구서수가 조금 많이 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입조심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움직임 속에서 언니가 올해는 뭐라 그럴까 소득이 없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언니는 액살이라든지 올 수 전에 아니면 언니가 프리로 하면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실 거면 대감 수의자를 한 번 다스려 놓으면 언니가 조금 금전을 만드실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으신데 올해는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다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은 일이 있으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언니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애는 있는데 결혼 안 했어요 그러세요? 언니는 남자가 사이인 걸로 자꾸 보여서 남자가 사이가 도움이 안 된다 소리가 나와요 많이 들었어요 남자를 너무 깊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니 사이에 내 남자가 있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친구처럼 그냥 언니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깊게 만나다 보면 언니가 빠지다 보면 언니 스스로가 내 발등을 찍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올해는 입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는 게 낫고요 어쨌든 언니는 올해 운기에 이거를 다 잡지 않으시면 내년에 3대 운기에도 언니가 약간의 소리가 좀 날 일이 있으니 좀 풀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 연맛살밖에 안 나오나요? 남자랑 연맛살 구설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지금 5주 전에는 언니가 그래요 그리고 뭐 언니의 신감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을까요? 맞잖아요 올해 언니가 움직여야 할 일들이 좀 있으시는데 지금 이게 이 구설수가 잘못하면은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기 때 언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는 언니가 남자로 인해서 뒤통수 맞을 일 있으니 사람 조심하시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언니는 남자를 아 남장 비문에 구설이 올라요? 그럴 수도 있죠 망신수가 들어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 올해는 언니가 한 발짝을 띄워도 좀 조심하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물어보셔요 답답하신 거 좋은 거는 없나요? 좋은 거는 올 수 전에 언니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요 그래도 그냥 언제죠? 언니가 내년 후년 지나야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운기가 들어와도 언니가 제대로 못 잡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운기는 언니가 40대 후반이 좀 되셔야지 중후반 좀 중반이 조금 넘으셔야지 언니가 좀 운기가 풀릴 것 같아요 언니가 지금 풀릴만 하면 또 삼지운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모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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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지 않고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게 지치고 간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현상 유지만 해도 언니는 지금은 감지덕지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절대 매여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언니 성격도 남밑이 있어요 성격은 아닌데 이 성격에는 주장이 강하셔요 근데 그 사업이 언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지금은 올 수 전에 갑진현 운기에는 제 올 수 전 운기만 본다 그러면 올해는 그것만 다지고 가시면 언니가 좀 편하게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언니가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 힘들게 가신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뭐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이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니한테는 별게 아닌데 별게 아닌데 별게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구설하고 남자만 조심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올해는 그게 조심 그게 파생이 언니한테 되게 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남자랑 아예 안 만나면 되나요? 언니가 안 만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안 만날 수 있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안 만난 게 보다는 언니가 안 만난다 해도 들어오는 운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내가 좋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붙는다고요 언니 사주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남자가 붙는데 내 남자는 없으면 어쩌라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고 언니가 운기가 들어와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아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땜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누구맘매따나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는 게 제일 나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와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언니한테 뭐 인연이든 귀인이든 그 연자가 붙어서 인연법이 들어오실 분이 계시니까 그때까지만 좀 더 참으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냥 저냥 안 굶어죽고 그냥 그냥 저냥 이렇게 사나요? 지금은 언니가 그렇다고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언니 지금 올해는 금전이 조금 문제가 아니라 언니는 올 수 전에 언니가 얼마큼 매김을 다지고 가냐 따라서 내년 3제 을사년부터 들어오는 3제 운기가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좀 더 커리어적인 이치를 다져놔라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언니는 금전보다는 사람으로 내가 봐서는 지금 프리레서라면 사람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인 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그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는 사람을 많이 다스려놔야지 그거로 인해서 금전이 돌아올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잘 지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 이미지 수치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금전이 등을 돌린다 소리가 나오겠죠? 음 맞는 말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언니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은 언니의 내면과 외면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올 수 전에는 그래야지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래도 언니가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은 지키고 가신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삼재홍기 아니 그러다 보면은 삼재홍기의 언니는 금전과 사람으로 해서 언니가 마음의 병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도 마음의 병이 있으라 말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지고 가셔야지 근데 돼지띠 오래 잘 풀린다고 하던데 내년부터 또 삼재인가요? 네네 언니 뭐 그거는 띠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리고 해우년의 웅기랑 언니 사주팟자 웅기랑은 또 봐야 되고 언니가 어느 집 자손인지 또 봐야 돼요 그거는 통통 털어서 얘기하는 거고 돼지도 어떤 돼지냐 따라 또 틀리겠죠 개생돼지는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겠지만은 돼지띠 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온기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비온 뒤에 땅이 더 잘 굳는다고 하잖아요 언니가 다지고 나면은 언니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인연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래도 사람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일이 돈은 금전은 안 떨어진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니는 100% 언니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좀 있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마음의 문을 닫을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입 하나하나 뛸 때마다 조심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올수전이 언니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오르고 이런 거는 2년 전에 이사하기 전에 많이 있었던 일이고 이사하고 나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구설은 어떻게 구설이 칠지 몰라요 메아리가 어떤 식으로 메아리 쳐서 모르고 몇 년이 지났던 메아리가 다시 쳐서 부메랑대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땐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설이 없는 거지 내가 들은 얘기는 구설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언니는 올해는 상가쯤 좀 가지 마시고 유의해 주세요 아 네 상가쯤 잘 안가요 애들은 무탈 없이 잘 크나요 네네네네 뭐 애들이야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올해 갑진연애는 그렇게만 가셔도 언니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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